김민정, 김고운, 복식 시작됐습니다. 오른손, 오른손, 상대는 왼손, 왼손. 주고받은 초반 1대1입니다. 다시 이정현. 정단아, 이정현은 나왔는데 김민정 선수는 그때 이정화 선수와 호흡을 맞췄어요. 아, 좋아요. 김고운의 서버. 아, 네. 서버리스. 아아! 이번엔 네티 맞고 5대3. 네티 걸립니다. 김민정, 김고운 앞서 있습니다. 5대3. 네, 어렵게 넘겼는데 5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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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5. 6대5. 자, 랩. 다시 서버가 이어집니다. 정단아, 백. 쫓아가는 득점이 필요한 김민정, 김고운. 아아, 김고운. 좀 몰라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정단아, 새로운 경향이 좀 많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오오오, 잘생겼네요. 아! 오오오오! 리시브 범시 포인트 내주고 두 번째 게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격 걸어봤 네 한 포인트 땁니다 자 저 시간 이후에 바로 포인트 앞서 있는 양산의 복식입니다 아 좋아요 자 랠리 네트에 걸리네 내 치마 또 들어갑니다 다시 김민정이 서브 서브 득점 드러나 5대4 앞서 있는 양산 청단합니다 이정현 6 아 어렵게 쫓아가서 5대6 아 깊숙한 곳에 5대3 아 1 자 맞춰줘야 되는데 아 아 아 좋습니다 손재를 잘 잡았던 정단아 아 정단합니다 서브 득점 10대7 매치 포인트 아아 들어갔어요 네 예 김구원의 서브 어! 어! 아아 자아 Where 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 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